5. 최적자 생존 적자 생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Survival of the fittest의 번역어인데, 최적자 생존이 훨씬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최재천은 이 표현을 다윈이 쓰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종의 기원 5판부터 이 표현을 썼습니다. 현대 진화학자들은 이 표현을 잘 쓰지 않습니다. 자연선택의 핵심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생존 경쟁이라기보다는 번식 경쟁인데, 이 표현을 보고 생존에 더 초점을 맞추게 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영어 표현을 보면 최상급입니다. 이것을 보고 1등하는 게 제의 형질이나 유전자만 살아남는 식으로 자연선택이 일어난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최상급을 거세해서 적자 생존으로 번역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어로만 이 말을 접한 사람은 이 표현이 왜 부적절한지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최재천에 따르면 최고가 돼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수준의 적응력만 가지면 모두 공존하고 배려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이 진화론에 담긴 교훈입니다. 최고가 되어야만 자연선택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정한 수준의 적응력만 가지면 자연선택이 신경을 쓰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자연선택은 엄청나게 세심하게 작동합니다. 일정한 수준의 적응력이 있는 개체 A와 B가 있다고 합시다. A는 공존과 배려보다는 자신의 번식 이해관계를 열심히 추구한다고 합시다. B는 자신의 번식 이해관계보다는 공존과 배려를 열심히 추구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A 속에 있는 유전자가 대체로 더 잘 복제될 겁니다. 공존과 배려, 즉 이타성, 사랑, 협동, 도덕성이 진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선택은 유전자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즉 유전자 복제에 도움이 되는 이타성, 사랑, 협동, 도덕성이 진화하도록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전자 복제에 방해되는 이타성, 사랑, 협동, 도덕성은 자연선택의 버림을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최재천은 일정한 수준의 적응력만 있으면 유전자의 이해관계와 충돌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자연선택의 버림을 받지 않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최재천이 왜 이러는지 저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제 나름대로 추정해보았습니다. 자연주의적 오류는 최재천이 애지중지하는 취미로 보입니다. 어떻게든 자연을 모범으로 삼아서 도덕적 교훈을 이끌어내려 합니다. 그런데 자연은 냉혹합니다. 공존과 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매우 제한적입니다. 자연에서 사랑, 이타성 협동을 관찰할 수도 있지만 폭력, 속임수, 기생, 착취가 훨씬 더 많이 관찰됩니다. 이타성이 나의 가까운 친족, 나의 친구, 나와 같은 공동체에 속하는 동료와 같이 아주 특수한 상대를 향해서만 작동하는 것이 동물계에서 일반적입니다. 나의 입장에서 볼 때 그런 특수한 상대들을 제외하면 지구상에 있는 다른 모든 생물들은 우리 편이 아닙니다. 동물은 우리 편이 아닌 자를 마구 착취하도록 진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나보다 힘이 센 자를 착취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차지할 뿐입니다. 사자가 얼룩말을 잡아먹을 때 공존과 배려의 정신은 없습니다. 사자에게 얼룩말은 착취 대상일 뿐입니다. 숫사자가 다른 수컷이 지배하던 무리를 차지할 때 기존 수컷과 그 자식들은 가까운 친족도 아니고 친구도 아닙니다. 따라서 최재천이 애지중지하는 공존과 배려의 정신을 무시하면서 그 자식들을 마구 죽이도록 진화하더라도 그리 놀랄 일이 아닙니다. 자연을 모범으로 삼겠다고 진짜로 결심했다면 배려보다는 착취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결론을 내려야 할 겁니다. 최재천은 이 문제를 도덕주의적 오류로 해결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도덕감성에 부합하도록 자연현상이나 자연 법칙을 왜곡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왜곡된 자연현상과 자연 법칙에서 도덕적 교훈을 이끌어낸다면 결국 최재천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자연주의적 오류 때문에 생기는 문제를 도덕주의적 오류로 돌려막기 하는 겁니다.